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이기경입니다. 굿모닝 에비바디 자 우리 이제 거의 위켄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오늘 또 스페셜리 기분 좋은 이유는 오늘 또 먹는 내용이잖아요. 식당에 관련된. 오늘은 어떤 컴플레인에 관한 건가요 아니면 뭐 좀 누리는 건가요 먹는 건가요? 누린 지가 좀 오래되고 해서 오늘도 누리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컴플레인인데 오늘 컴플레인 중에서도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공감하실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음식 배달시킨 거를 확인하는 거. 아 저 이거 너무 왜 이제 알려주셨어요. 왜 이제 알려주셨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저 엄마하고 여행 갔을 때 음식을 분명히 영어로 시켰거든요. 근데 다른 테이블은 음식이 막 나오는데 제 테이블만 음식이 안 오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제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빨리 뭔 일인가 말해봐라 빨리 네가 영어로 물어봐라 그랬는데 저도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엄마 때 되면 줄 거예요 이렇게. 처음엔 그렇죠. 처음엔 그럴 수 있는데 이거 배우면 이거 벗어납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사실은 테이블에서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로 미리 오더를 한 거예요. 전화 주문을 했구나. 그래서 음식 배달시킨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특히나 좀 특별한 상황이죠. 그렇죠? 네. 더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렇죠. 전화로 해야 됩니다. 입모양도 안 보이고 큰일 났다. 일단은 한번 미션을 확인해보자. 미션 공개. 오늘의 미션 미션 1. 내 자장면 어디 있냐고 물어보기. 미션 2. 한 시간 전에 주문했다고 하기. 아 이거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지금 시킨 지 한 시간 됐잖아요. 이거는 거의 테러 수준 아니에요? 이게 늦게라도 오면 다행인데 실제로 이제 그 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 되면 갖다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실제로 이제 배달이 미스가 되어서 영원히 오지 않는. 주문이 미스가 되어서 안 와서 나중에 정말 화가 나는 경우도 그렇죠. 그렇죠. 저는 여러 번 있었거든요. 맞아. 맞아. 먹을 때 특히 배고플 때 뭔가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센스티브해지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은 열심히 누려볼게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누려지길 바라겠습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누려보겠습니다. 미션. 누려. 누려. 아 배는 고픈데 밥은 차리기 귀찮고. 그럼 그럴 땐 뭐다? 바로 배달 음식. 그리하여 저는 저의 단골집 전화번호를 하나씩 살펴봤죠. 분식? 에이 이건 어제 먹었잖아. 치킨? 혼자 먹기에는 양이 좀 많은데. 짜장면? 오 요거 좋겠다. 그렇게 배달 전화를 한 뒤 긴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됐어요. 근데 지금 몇 시야? 아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확인 전화집 해봐야겠다. 딸랄랄랄랄랄랑 딸랄랄랄랄랄랄랑 헬로 오 잠깐만요. 중국집 아니에요? This is EBS 짜장면 오 어머 중국집인데 왜 중국 사람이 안 받고 영국 사람이 받아? 오 익스큐즈미 네 짜장면 어딨어요? 그러니까 Why my 짜장면 My home No, no Pardon? Your 짜장면 My 짜장면 저기 No, not Home 홍어 We don't sell 홍어 Oh my god No 제가 지금 시킨 지 한 시간이 됐거든요. I call one hour You call You call Who? I call one hour My 짜장면 Where are my 짜장면? Oh, your 짜장면? Oh, you called before? Yes What's your name? 저기 그 쌈성동 쌈성동 예, 쌈성동 700번지 Miss Bonji? Yes Sorry, Miss Bonji I will check for you, okay? One second 1초만에 갖다 준다고?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1초라니 1초 이거 봐 안 왔을 줄 알았어 마윤쌤 나 진짜 짜장면 좀 시켜줘 어떻게 전화 성공했나요? 떼되면 오겠죠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기다릴 수 없잖아요 짜장면은 불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문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점심시간이잖아요 바쁠 것이다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제가 막 전화를 해가지고 막 재촉하고 이러는 게 예의가 아니라서 제가 그냥 전화했다가 약간 고민돼서 그냥 아니다, 이건 아니다 제 생각에는 함께 살아야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정말 심하게 배가 고팠다 희경씨가 그럼 영어 바로 툭툭툭툭툭툭 나았을 겁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럼 오늘 배고프고 싶어요 배고프고 싶습니다 저 영어 배우고 싶어요 오늘 짜장면 하나 갖다 놓고 한번 해볼까 그랬어요 실감하게 오늘 제가 모든 문제 다 맞추면 짜장면 쏘세요 오케이 진짜 오케이 약속 약속 진짜로요 알겠습니다 대신에 100점이어야 됩니다 100점 오케이 그러면 우리 전체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전체 대화 주세요 where's my 짜장면 I ordered it an hour ago your 짜장면 is on its way our delivery guide just left we go to your go to your go to your 아멘